이곳에서 첫 자대생활을 시작하는 각기 다른 개성의 6 이등변들은 대대장 전입 신고를 마치고 이제 중대장실로 이동합니다. 자대생활의 첫 번째 과정은 총기를 지급받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전입을 환영하고 신고에 앞서 예외교수 후에 신고를 시작했다. 그래서 총을 받게 되면 총번 4, 6, 9, 8, 4, 9 그래서 세우총 세우총 경고, 4, 6, 8, 5, 7, 9 경고, 3, 7, 8, 4, 6, 4 행보관님의 지도 아래 연습 또 연습 과연 실전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요? 경고, 4, 9, 9, 9 중대장 총기 수여가 있겠습니다. 중대장 대위 김병일은 입영 김수현에게 K2 469 840을 세움 어... 희진국과 시민들 신고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써봐서 신고를 다시 왔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FM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내 자신한테도 회의도.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 식은땀이 이래서 나는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예. 장난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충분히.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읽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데. 총기 번호 4 6 9 8 4 9. 이런 식으로. 총관을 다 확인하고. 지금부터 총기 최신을 가해 가겠습니다. 중대 10개 대안. 경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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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번호 4 7 7 6 7 8 총기번호 4 7 8 8 6 7 총기번호 4 6 8 5 7 5 총기번호 4 7 8 4 6 7 이병석 해밍든 여러분한테 지금 지급해 준 이 총기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맡긴다 이런 믿음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임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주특기를 중단에 정해줄텐데 주특기에 따라 앞으로의 군생활이 좌우된다던데 우리 여섯 오빠들은 과연 어떤 주특기를 받게 될까요? 소총 주특기는 김수로 이병하고 손진영 이병 좀 더 가볍고 빠르게 자극 공격을 한 듯해서 소총수로 주된 이병 다음은 81mm 박격포 다음은 81mm 박격포 좀 힘들 수도 있어 무게가 한 40kg 나가는데 군대 용어사전 81mm 박격포 고병대대의 가장 강력한 곡사화기로서 강인한 체력은 필수요소 40kg에 달하는 박격포를 메고 걷다보면 금세 엄마 생각이나 효도하고 쉽게 만드는 주특기이기도 하다 무게가 한 40kg 나가는데 한 40km 행군도 하기도 해 이거는 이제 대대에서 가장 강력한 화기여서 믿을만한 사람으로 중단이 편성하겠어요 유수영 이병? 유수영 이병? 유수영 이병? 유수영! 박격포 잘 할 수 있겠나? 유수영 이병лох 유수영 이병 에스파유 해! 호! 해! 형아! 아... 출마! 응! 슛! 슛! 마이콜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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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81mm 주택기가 누구지? 1병, 박, 3, 6 류수영 2병 2병, 류수영 2병 류수영 2병이 81mm야 전후조로 해서 앞으로 같이 잘 가르쳐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공민 2병 3병 없어 방철료 2병이 82mm야 그래서 자네가 멘토도 해주고 네 영어로는 쌤 2병? 2병, 쌤, 해밍턴 해밍턴 2병이 K3 이제 부사수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석영석 2병 2병, 석, 석 기관총 부사수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저기 김수르 2병? 1병, 김수르 배성호 1병 고등학교 때 야구선수 하고 와가지고 한번 쫙 가르쳐줄게 석영 1병은 잉선재 1병하고 다시 이제 전후로 오케이 일단 지금 풀지 말고 더블 베이크는 자리에 앉아봐 그냥 네 총번 순으로 우리가 뒤쪽으로 다 왔다 정렬하고 이제 군번 제일 빠른 날이든지 야, 2병, 김수르 총도 한 번만 총도 한 번만 총도 한 번만 삼겨둔 응 야, 총도 봐줘 빨리 야, 총도 봐줘 빨리 총도 봐줘 빨리 옆에 4, 6, 9, 8, 4, 9 4, 6, 9, 9, 8, 4, 9, 9, 8, 4, 9, 9, 8, 4, 9, 9, 8, 9, 8, 8, 4, 9, 9, 10, 9, 9, 9, 9, 8, 9, 9, 9, 8, 9, 9, 9, 10, 10, 10 외롭고 현재 역시 마카 있네? 나 마카 혼자 있고 잠꼬 여기서 마카가 올렸어 알겠습니다 여기는 풍교대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한 모습보다는 좀 더 편하게 같이 좋은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동할 때 조금 통제가 필요해 좀 힘들더라도 내가 통제하기 전까지는 일단 같이 모여 있는 거로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굉장히 힘내시고 나눠줘야 되는 것들을 나눠줘야 되니까 각자 지금 멘토들이 자리 숟가락 나눠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눈 위에 올라오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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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대별로 줄을 서서 식단으로 이동 어색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줄을 서서 돌아옵니다 다시 줄을 서서 돌아옵니다 어딜 가나 줄줄줄 이동병들은 어딜 가든 늘 사수와 함께 다녀야 합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되겠어요? 밥 먹으러 갈 때 줄 서서 가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구나 밥을 최근 20년 동안 줄 서서 먹은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좀 내려가서 밥 먹고 싶은데 자꾸 줄 서라고 하니까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수리 형 얼굴 얼굴 빛이 너무 안 좋은데 서운해요 서운해 아픈 거 아니야? 저는 참 서운해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너는 따뜻한 거지 다이동을 펴고 힘내세요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는 무조건 가요 수리 형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수리 형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수리 형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수리 형 얼굴이 너무 안 좋겠네 수리 형 얼굴이 더 좋겠네 수리 형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세례명 어제 물론 훈련소 갔다 왔지만 어떤지 편하게 얘기하죠 승준씨는 204분 훈련병 샘 해밍턴입니다. 여기 말고요? 육자 쓰지 않습니다. 좀 멍청합니다. 진짜 사친이 쓰십니다. 진짜. 육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육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 샘 해밍턴 질문 있습니다. PX 가격 저렴합니까? PX 가격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은 가격이라서 면세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경우네요. 뜨거워. 뜨거워. 이거 아니고. 13,473만 13,473만 보고. 동작 그만. 무대에 잘했. 13,473만 보고. 보고. 백마. 백마. 13,473만 중학종 횡능 보고. 총원 12. 열애 무. 자료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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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준비 끝. 쉬어. 쉬어. 자. 이제 주먹. 주먹. 오늘 신병들이 여섯 명이 왔는데 여기에 있는 사수는 비록 나이는 다 적고 하지만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스!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하는 말을 하는데 오늘 총기 수여식이 있었는데 중대장님이 총기를 직접 수여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음을 보인다든지 그러한 행동은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경기 분호! 서! 아... 죄송합니다. 뒤에서 서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일 아침에 당장 0점 사격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그런데 그 0점 사격장에서 그 모습을 또 보인다면 간부들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선수는 진짜로.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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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같이 사수들이 지금 많이 웃고 있지만 훈련 시작되고 하다 보면 조금 엄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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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관에 지금 탐표 한 발이 없어졌다고 훈련 때는 제가 욕 안 나오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침닭피부자입니까? 밤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많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 아... 저 같은 맘에? 좋은 건데 이거 이것만 어떻게 이러고 굉장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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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들어 아... 아... 긴장되고 서먹했던 자대에서의 첫날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이곳에선 또 어떤 일들이 여섯 오빠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어.... 하...